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룰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의 요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8장에서 11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4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그의 집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개의 환상 가운데 4번째로 보여주셨던 궁창위 보호자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으로 데려가셔서 각종 우상들을 보게 하십니다. 첫째는 질투의 우상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과 제사장이 숭배하던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입니다. 셋째는 성전 문 밖의 여인들이 섬긴 단무수입니다. 넷째는 성전 앞 형광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섬긴 태양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최악의 영적 타락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추악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확정된 심판뿐입니다. 두번째 포인트. 모세도 에스겔도 바울도 하나님께 탄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이들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이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이는 마치 예굽에서 첫번째 6월절에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심과 같습니다. 에스겔에서 말한 이마의 표는 이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의 배경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모습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과거에 모세도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이후에 보면 바울 또한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이러한 탄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명령은 결국 실행됩니다. 세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임할 숯불재앙 환상을 보이십니다. 이 환상은 몇 년 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숯불재앙 환상을 보여주신 후 성전을 떠나 그룹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그룹들은 에스겔 일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발 강가의 내 생물의 형상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가서 본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벨론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때까지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셔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유다의 지도자 25명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불이하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끓는 가마가 되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5명의 고간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빗대어 오히려 예루살렘 성이 단단한 가마가 되어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25명의 지도자들이 사용한 가마와 고기 비율을 들어 남유다의 멸망을 더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흩어진 자들에게 바로 그곳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지만 그들이 도달한 바벨론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그 발간 꺼러 돌아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설득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45일 에스겔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딸 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여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쇄 같은데 그가 손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재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적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즉 담의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적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적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적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족 속이 여기에 서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업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윤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체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업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업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극류를 베풀지 말고 처사 늙은자와 젊은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진이라 하시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메 그들이 나가서 성업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불을 주저 이르되 아하 주여호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업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하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하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에스겔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유리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업 위에 흩어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하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며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둘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둘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째면 그룹의 얼굴이오 둘째면 사람의 얼굴이오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오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리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에스겔 11장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에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레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불레아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께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감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느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마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워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감화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리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감화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귀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귀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불라자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지져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인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이라 하셨다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귀리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구릅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하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compañ지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한다